안녕하세요 도로쥬입니다. 안녕 오늘 먹을건 이거에요. 이거는 돼지고기 김치찌개 이베리코 돼지고기를 굉장히 많이 넣었습니다 돼지고기를 많이 넣다보니까 고소하게 맛있더라구요. 담백하게 저는 매콤한걸 좀 좋아해서 청양고추를 좀 준비하고요 김도 같이 써먹으려고 준비했어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밥 맛있겠다 맛있겠다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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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은 그냥 밥 돈까스 이리와 같이 먹겠습니다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참기름 이것 나는 소리랑 비슷했네요 이건 고소하고 달콤해 매콤한 고춧가루 고춧가루 그치의 다리 단맛이 괜찮은거에요 정말 질추데요 더 맛있을때 생각해봅니다 괜찮은때맛 너무 맛있어서 오구 ticc 깍두기 진짜 맛있다 계란 쫄깃쫄깃 양념장 너무 맛있다 더워서 얼굴이 빨개졌어요 너무 더욱더 웃긴 하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헤베리 고갈빗살이에요 흐흐흐 부드러워 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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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 흑 흑 흑 흑 흑 흑 콜라 새콤달콤 짠 너무 잘 먹었어요 아무튼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는 그만 가볼게요 안녕 오즈